개그맨 출신 백광 권영찬이 홈 앤 쇼핑에 새롭게 새 높게 론칭하는 2채널 블랙박스 브랜드 카포스 프라임 이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고 14일 알렸다. 권영찬은 주 부들이 주로 보는 방송을 진행 주부들의 황태자로 분리 고 있다. 다양한 방송의 패널 및 스타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. 홈쇼핑에서 매진을 기록 중인 그는 미다스의 손으로 카포스 프라임이 완판되도록 몸이 부서져라 팔겠다 고 약속했다. 한편 권영찬은 김동성 유인경 기자 등이 소속된 스타 강사 사관학교 권영찬닷컴의 대표다. 이유인 기자 사진 등권 영찬닷컴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